재밌어요! 재밌어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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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지나요. 기분이 깐지. 기분이 좋아요. 포렉 구멍기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체감이 절어요. 하늘초로 와! 하늘초에 있으면 너무 좋아! 하늘초짱! 하늘초짱! 그렌볼 노짱! 함블도짱! 함블리 제일 재밌어! 이번 무대에 가면 더 재밌어! 하늘초짱! 하늘초짱~! 또다니초짱! 하늘하고, 아이산! 하늘! 하늘! 하늘초짱! 하늘초짱! 공단합니다. 공단합니다. 잘 하러 happenons. 1번입니다 회복 나의 벌칙 은혜 먼저 우리 팀 은혜 한참 médico それは ブーブーブーツ 碍 碰 碰 碰 碰 碰 碰 碰 예중 WisDOM 부 GB indies 아力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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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아멘 축하합니다. 부천부엉초등학교 교사 노윤기입니다. 우리 학교는 햄볼 시범학교로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햄볼을 통해서 친구들의 소중함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지도자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들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뛰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학교에서의 우리 햄볼 활동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햄볼 파이팅! 나 이거 진짜 좋아. 이걸.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재밌어요! 경기야!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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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요! 내로타! 파이팅! 햄볼 뺐으면 잠사했는데 어때요? 재밌어요! 하늘초가 이겨서 너무 이뻐요. 햄볼의 매력이 뭐예요? 매력이요? 네. 꼴을 넣을 때. 몸싸움. 꼴이 구멍기 있으니까 거기다 넣으면 쾌감이 쩔어요. 햄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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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볼은 사랑입니다. 햄볼 짱. 햄볼 짱이에요. 빠빠이. 오늘. 햄볼. 신났잖아요. 네. 기분 어때요? 너무 좋고. 연습한 만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뭔가. 깐지나요. 기분이 깐지. 기분이 좋아요. 햄볼 너무 재밌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햄볼은 팝동이니까 애들과 더 고려를 할 수 있어서. 더 친해질 수 있어요. 하늘초로 와. 하늘초에 있으면 너무 좋아. 하늘초짱. 하늘초짱. 햄볼도 짱. 햄볼도 짱. 햄볼도 짱. 햄볼도 짱. 햄볼리 제일 재밌어. 기타. 경사. 하세요. 햄볼. 최고. 햄볼 화이팅. 햄볼 화이팅. 햄볼 화이팅.